변형식 신입사원 나연 씨와 얘기 나눠볼까요?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사연 씨 나연입니다. 네 혼자 하는 무대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원스랑 함께하는 활동이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 그럼 나연 씨의 쑥 기억에 남는 멤버는 있으신가요? 네 멤버들이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줬는데 굉장히 기대가... 맞아요. 뮤직 큐! 아! 수고하세요! 다연 씨. 네. 커피차 기대돼요? 네. 커피차가 기대가 왜 되냐고! 진짜 그거 잘 나왔어요? 커피차가 왜 기대가 왜 돼? 기대가 왜 돼요? 이미 보내줬는데 진짜. 진짜 한 번도 안 틀리다 갑자기 무슨 커피차를 왜 기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. 없어요. 뭐해. 그거는 안타까워. 이건 안타깝이에요. 앞으로도 안타까워. 오해. 좋아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